헤비급 경기입니다. 배우 네버 379, 91kg, 헤비웨이 캐치고리 홍코너, 폴랜드 대표, 고로타 안드레제즈 청코너, 케냐 대표, 오번가 헤롤드 이어서 심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마디오, 필리핀스 2. 오조, 나이제리아 3. 로버스, Great Britain 4. Adolf, USA 5. 비스펠, Argentina 5. 나라시, 인디아 5. 4. 5. 5. 6. 6. 6. 6. 6.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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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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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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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